1, 2, 3, 4 Acquis Cell 기분 어때요? 좋아요 하 Terminal 자! 여기 유리집이예요 이게? 유리집 mental 외로워 요거yard ㅋㅋ 이쁘다 잘할건데 안녕하세요 진짜 하자 민증이 없어서 쓰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조용히 여기 브로치 넣어놨었는데 아 알았고 브로치 화보시니 반짝반짝한거 아 좀 더위 좀 있다가 집에 가서 바래에 좀 더위 아 내꺼 가자 마음에 드신데 물어봐 하이 롱 매탯 응 그래서 사고는 안 나는데 힘들어요 오토바이들이 너무 무지성이라서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성격 다 뺏어 오토바이 스킬 있잖아 다리 살려도 한 번에 다 못다니려고 오토바이 4,5명씩 타는거 못봤지 좋아요? 네 오늘 좋아요 밥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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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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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요 먹자 안했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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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엄마가 엄마가 유리 어머니한테 갑자기 오 이쁘다 살이 하얘가지고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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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카메라 빼주자 하나 말해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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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나왔습니다 비가 조금만요 비가 조금만요 비가 조금만요 아 비가 조금만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카페 하이라이트 카페 하이라이트 가자 띠토이 비가 조금만요 시청거리입니다 카페 하이 카페 하이 카페 하이 카페 하이 시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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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저희는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보는거에요 깨우치 처음 보는거에요 제가 처음 보는거에요 와 치우기 콩코넛 콩콩 콩콩 1주에 더ячь 된 것 같애 이렇게? 워크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무 귀엽지? 숙성 숙성? 아빠가 거친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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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한 번씩 가도 모르겠는데 싫어 싫어 람 롤이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자 고춧 남흐 아니 여러분 오! 오빠! 샤워 먹채즙과 2 롱러 하나에서 두개 나왔어요 상둥이 신도이 와 너무 웃기다 이거 아래 두개요 하나에서 유리 엄마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베트남 엄마가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했는데 한국 거잖아요 초코파이 너무 초코파이 여기 물 없지? 아 물은 없지? 어 유리 선물 응 응 이거 잘 쓰러졌다 유리 선물인데 자기가 공부해서 쓴 거래 유리가 우리 준 거야? 이건 첫날 왔을 때 준 거예요 유리가 자기가 만든 거라고 응 제비집 이게 뭐야? 제비집 똑같은 거야? 제비도 아까? 아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응 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제비하우스? 네 제비하우스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떡볶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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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들김 많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거래 앞뻑진 거 며느리 앞뻑진 거 말싸 넷 뭐 알겠어 넷 나 싸우자 너무 하나 둘 셋 동영상 흐 우와 저런 기 런 기 런 기 영영이 갈치 놀이 냉동실에 안석에 난 저게 잘 안 먹었다 유룽이! 유룽이! 유룽이 기스 까르노 여기 여기 갈치조림 냉동실에 전자렛에 졸려 먹고만 하네 유리 근데 갈치조림 못 먹어 왜? 조림을 못 먹더라고 야..뭐먹으라고 나 먹어 우르사는 우르사 아니야? 우루사 요리는 자기가 räk기가 가 style 감사합니다 엄마와İ 오 이렇게 잔뜩가져 오셨어요 요리가 엄마와 아빠 1달에 한번씩 왔습니다 왜? 더 안 짜있냐 또? 유리야 또? 아빠, 엄마, 에브리먼스 엄마 아빠 에브리먼스 오래 에브리먼스? 엄마 아빠 에브리먼스 또 유리쪽까지 유리쪽까지 가야겠냐 우리 맨날 끓이요 남구 좋아서 저기 용루의 반항 베트남의 반항 사주세요 베트남의 반항 사주세요 사주세요 여러분 사주세요 여러분 사주세요 베트남의 반항은? 없어 아, 이거 도구가 들어가네 맛있겠다 진짜로 네가 당겨서 아들내미 줘서 고맙대요 아들내미 줘서 고맙대요 여자랑 이거 넣어놔 이거 엄마 빨리 일어나 마사지 해준대요 유리스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웰컴 투 유리스파 V.V.I.P V.V.I.P 나 어디? 나도 잘 안해줬어 다리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걸어가지고 아픈 어떠세요? 며느리 후보? 너무 시원하고 좋아해요 맥캔 한국에 당장 데리고 가야 돼 뭔지 좀 봐 자기 뭔 너희 너희 알고 네 와 V.I.P.다 V.I.P.에요? 네 네 nothing don't belong 시원하세요 엄마 엄마가 시원해서 상냥한 상황 시키죠 알겠습니다 조용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uri 감사합니다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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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끝밤이에요 안돼요 끝밤해 안돼요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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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리 벽이 없네 안녕 유리 어쩜 나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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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베드남 오빠 베드남 못맨? 못맨 오예 가문 빠이빠이 뭔가 이제 티켓팅 하니까 아쉽네요 여러분 안녕 안녕 유리 유리 같이 같이 간다고 안녕 고마워 가문 오지마 땡큐 한국에 재밌게 살아요 네 유리 빨리 잘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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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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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